자 전국에 계신 메가게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2019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커리큘럼 왜 공개 안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좀 쉬웠습니다. 좀 쉬웠고 2020학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왜요? 어느 해라고 쓰는 게 안 중요한 적이 있나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능 정시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적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한 경향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또 변화의 코앞에 와 있죠. 2009 교육과정 마지막 4년차의 입시가 바로 2020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변할까? 많이 변하고 있고 실제로 입증되어 온 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수능의 출제 방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개념은 얼만큼 해야 하는지가 윤곽이 잘 안 잡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2020학년도 수능 가형의 확실한 로드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즌별 연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3월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한 2월까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처지에 따라 좀 다를 텐데 1, 2, 3월은 누구에게나 개념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개념이 또 뭐냐라고 부르면 자세한 건 과목별로 안내해 드리는 것과 퀘스트 하나 찍을게요. 개념은 정말 그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정말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일관된 답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예 그냥 이분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과 개념은 뭐냐? 교과 개념은 교과서에서 출제하니까 교과 개념이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실전 개념은 뭐냐? 선생님이 수능 1년 차인데 뭔 얘기냐? 첫 수능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전 개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시절의 수능을 쳤습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26년 치의 수능 기출이 쌓여있는 그러한 이미 많이 내신화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능의 응시색입니다.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돼요? 기출을 봐야 되죠. 기출을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막막합니다. 역사가 쌓이면 그 반복된 역사에서 경향이 생기고 유향이 생깁니다. 그게 수능 개념이에요. 수능 개념은 그럼 정말 많겠네요.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걸 현재의 교육과정과 현재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얼기설기 잘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이해되시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둘을 가장 적절하게 과목별로 비율을 잡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적과 기백과 확통은 교과 개념과 수능 실전 개념의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능 실전 개념이 가장 적은 과목이 확통일 거고요. 기백은 실전 개념을 뒤엎어야 돼요. 실전 개념의 약을 확 줄이고 교과 개념을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벌써 4년 차예요. 잘 모르셨죠? 미적은 실전 개념이 가장 많고 가장 여전히 유효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결을 잘 읽어서 가장 효과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강좌가 프레임입니다. 매트릭스는 글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아주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약간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참고용 정도로만 따져둘 기출을 잘 구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강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내기가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그걸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와 그 안에 미적분 2 기출문제집 안에 문제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5,600개 있을 거예요. 그걸 열심히 푼다. 좋죠? 5,600문제. 양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번 더 풀려고 하면 아마 여름방학일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현재의 교과 과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기출은 무엇인가? 현재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정말 반복 반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선별해 놓은 그러한 강좌입니다. 중요한 문항들에 대한 전문항 해설과 추가적인 해설지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기출 문제집이 매트릭스고 그것에 대한 해설 강의가 병행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상반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야 되나요?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일순환 정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이후에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념을 너무 뚱뚱하게 잡아. 그래서 개념을 6월, 5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끝낸 채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황금비는 커녕 쫙 상계되어 있는 그냥 좋다는 걸 다 응집해 놓은 그런 방식으로 개념해서는 사실은 효과가 매우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대표 강좌인데요. 브리스트 킬러라는 강좌입니다. 짧게 애들이 BTK라고 부르던데 킬러의 체계적 공략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 BTK는 준킬러까지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킬러는 그 난이도와 복잡도가 약세로 돌아섰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럴수록 기출 킬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그러한 사례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6평 기출 제출제, 30번, 21번은 신유형, 9평 30번 기출 제출제, 21번 신유형, 수능 30번 기출 제출제, 21번 맞아도 심각한 약화된 기출 제출제, 그리고 16번에는 분명히 또 그 녀석이 또 나왔어요. 중킬러까지도 킬러 주제였던 것들이 약화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 킬러를 기출 킬러를 짜임새 있게 주제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시키는 선생님의 이과 상위권 학생들 대표 강좌가 된 올해 4년차 들어가는 강좌입니다. 이거 너무 늦지 않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9월에 새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그냥 이거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늦은 시점이라도 킬러와 중킬러의 핵심 주제를 섭렵하는 것은 수능 전날이라도 안 돼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강좌입니다. 그런 강좌를 잘 타고 넘어오시면 7월에 모의고사를 만날 텐데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선생님의 모의고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진짜입니다. 팩트고요. 이 모의고사는 매년 중킬러와 킬러 문항들이 거의 95% 이상 새로 제작됩니다. 이런 모의고사를 만든 게 불철주의야 그냥 날 밤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선생님의 이 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된 모의고사를 올해도 어김없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죠. 수능태제. 수능태제는 뭐죠? 수능태제는 당해년도 6평과 9평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거 사실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해설강이 듣는면 끝이에요. 왜? 시간도 없고 미리 준비된 어떤 커리큘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킬러뿐만 아니라 준킬러까지도 출제 경향상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유념해야 되는 부분을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물론 자작신 문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강자로 마무리하는 코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죠? 과목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브레임. 선생님의 개념 강자인데요. 자, 아까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의 황금 비율로 안배했다. 예를 들어볼까? 교과 개념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신 잘하면 돼요. 내신을 확실하게 해두면 교과 개념 웬만큼 다 잡힙니다. 정말 궁극에 신의원 킬러를 맞추려면 사실 교과 개념이 중요하다. 몰랐죠. 실전 개념은 뭐게? 반복 출제되는 주제야. 수능에서 유독 일본 본보사인 절대 안 나오는. 아니면 미국의 입시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이러한 주제들이 수능에는 있습니다. 수능의 역사를 틀어보면,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복 출제되는 여러 가지 갈래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교과 개념을 벗어나냐? 아닙니다. 안 벗어나는데, 특정한 소재나 특정한 주제에 집중해서 새로운 어떤 알매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정리, 정돈하는 것이 실전 개념이에요. 그 둘의 비율을, 미적은 실전 개념을 왕창 높여야 되고요. 기백은 실전 개념을 다운시켜야 돼. 진짜야! 2019학년도 수능이 29번이 왜 그 문양으로 나왔는지 어안이 벙벙하죠. 교과 개념 중심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과 과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기백을 없애버릴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자가 세임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기치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단원별로, 개념별로 최적화된 프레임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미적과 기백은 20개의 프레임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을 거예요. 개념 체크 예제, 개념을 바로 적용시키는 내신 수준의 예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출, 킬러를 바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출들과 고퀄의 자작 문항을 단문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단문 형태가 뭐냐고요? 한 문제에 과도하게 많은 개념을 때려넣은 킬러를 바로 풀지 않고, 풀어도 되겠지만, 풀 수 있는 학생들 많겠지만, 그 개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이 적용되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제작된 문항들입니다. 올해는 해시태그도 도입해 드렸는데, 해시태그는 문항 맨 밑에 보면,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관점이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읽으면 안 돼. 먼저 읽으면 스포일러 되고요. 학습 효과 떨어집니다. 공부 스스로 예습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볼 때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랑 연결되는 지점들을, 특히 해시태그에 잘 모아놨어요. 그렇게 정리되는 강자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과 함께 병행해야 될 매트릭스라는 강자인데요. 말 그대로 기출입니다. 기출 강자. 기출 문제 다 풀어주나요? 기출 문제 몇 개나 풀어주나요? 뭐 과목별로 좀 다른데, 미적분은 180개 정도 됩니다. 확통, 기백도 한 190개가 조금 안 돼요. 180 몇 개 되고, 확통은 280문항을 엄선해 놨습니다. 와,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를 반복해라. 이게 답입니다. 시중에 기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죠? 아니면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 그거 공부해도 됩니다. 교과 개념만으로 다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누적된 역사를 가진 시험에서는 기출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공부하느냐가, 얼마나 최단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을 장악하느냐에 한 중간쯤의 몸통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인된 기관에서 반복 출제하는 그러한 시험의 공통점이야. 그 기출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대보로 푸는 건 큰 손해야.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아니면 아예 제거돼야 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랑 정말 열심히 반복해야 되는 문제를 구별 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학습 방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담아놓고 오히려 그거보다 양이 더 적은데 왜 시중 기출 문제 집보다 더 비싸냐. 이런 학생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을 단원별로 또 주제별로 엮어놨습니다. 그런 강자가 이게 매트릭스고 매트릭스를 다섯 번 보는 게 시중의 기출 문제 집을 힘겹게 한두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브레인과 함께 기출을 장악하는 매트릭스였습니다. 브리스트킬러, 아까 앞서 잠깐 소개 드렸죠. 뭐 이제 명불허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이과 상위권 학생들,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BTK라는 이름으로 이 강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킬러 입문 강자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훨씬 더 명쾌하다고 분명히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21, 29, 30에 출제된 그 문항들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진 않죠. 그 문제들이 이제는 8년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돼요. 이 문제들을 주제별로 엮습니다. 주제별로 엮을 만큼의 양이 되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그냥 킬러 어려운 거 다 풀어볼까? 50문제, 100문제, 150문제를 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두서없이 푸는 것보단 반드시 이 하나의 결을 잡아서 주제별로 엮어가고 그것을 또 단계적으로 접근시키는 이 강자를 통해서 학습한 게 모르게 몰라도 10배 이상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강자예요. 그런 강자니까 수험생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죠. 3등급이 1, 2등급을 턱을 못 넘는 만년 2등급이야. 1등급으로 못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수능의 어떤 경향, 출제 방식으로 보자면 한 15년 전, 10년 전의 수능과는 완전히 달라. 그때는 진짜 주제별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곳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수능을 많이 순화시켰기 때문에 기출베이스로 기출률을 잘 공부하기만 하면 6, 70%는 확 쥐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킬러랑 중킬러까지도 그러하다는 것. 이것을 그 비밀을 밝혀낸 강자예요. 자, 올해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진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이게 팩트입니다. 의심하는 거야. 팩트예요. 선생님,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문항도 많이 쌓이고 무엇보다도 있잖아. 학생들이 어느 선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가가 이제 확실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의고사가 광범위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안 하는 선생님들도 별로 없으시고 특히 전문 출제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출제하는 분들은 사실 학생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외에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양쪽의 장점.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선생님의 애초에 선생님의 강의 컨셉이었고 선생님의 목표였습니다. 몸은 부서져라 힘들지만 그걸 지속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힘은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경험했을 거예요. 그 점 믿으시고 올해도 제대로 강화된 중킬러 또 반대로 킬러는 너무 심하게 괴랄하게 공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선생님의 모의고사의 컨셉이고요. 당연히 평가원터랜드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오직 완성도와 적합도로 승부하는 모의고사라는 사실 올해도 내실 있게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능태제인데 수능태제는요. 실제로 2018년에는 그 출제 경향을 거의 정확하게 적중시켰습니다. 2018학년도, 2019학년도는 확통을 충분히 준비하자는 기조가 한측에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한 번 더, 수능의 출제 과목이 한 번 더 뒤집히면서 올해 수능은 조금 약화되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9평, 6평이 100% 수능에 반영되냐 아, 반은 진실이고 반은 또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6평, 9평은.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면서 수능을 예비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6평, 9평은 오히려 당해년도 6평, 9평은 학습소스가 부족해서 문제지 넘쳐서 문제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경향들을 정리해서 파이널 강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수능 퇴제입니다. 수능 퇴제 또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야, 저거 올해 거를 저렇게 즉각적으로 해내다니 라면서 많이 사랑하고 애호하는 그러한 강자입니다. 수능 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무사히 1년 갈 수 있도록 선생님도 체력을 잘 비축하고 그리고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수능 2020학년도 수능에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여러분한테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시기별로 다 안내해 드렸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약속이죠. 선생님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다짐을 세마하게 해주세요. 그 약속은 실현될 겁니다. 그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구체적인 강자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Thank you.